네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?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아이들 많이 기다렸나요? 네 그러면 우 오빠 어디갔어 다들? 우기 전에 인사 조금 미루고 개인 인사 먼저 하자 그래 민니님부터 인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뽀쌤의 쇼입니다 흰 살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세스 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저 뒤에도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 1층, 2층, 3층인가? 1층! 1층 쏘리쬬! 2층 쏘리쬬! 3층! 3층! 2층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려요 3층 쏘리쬬! 3층 쏘리쬬! 3층 쏘리쬬! 4층 쏘리쬬! 4층 쏘리쬬! 4층 쏘리쬬! 그녀는 마인백 하면 다같이 춤출 수가 있어요? 다같이!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해 주셔야 되요 2층 쏘리쬬! 그럼 뾰창도 가능해요? 그 rahe ... 여러분 들었다 그리고 뱃백으로 돌아와요 여기 네버랜드예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마이팬 바로 드러들께 자리를 하셔서 감사합니다.